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팀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끼기 편한 장갑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여름 말고는 봄, 가을, 겨울 모두 활용을 하고 있는 올 겨울이 벌써 두 번째인데도 이 장갑만 끼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핸드맥스에서 나오는 KG9이라는 가죽 장갑인데요. 그렇죠. 1년간의 세월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장갑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가 편리하냐? 첫 번째로 빼고 끼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우리가 겨울용 장갑, 크기는 일정한데 속이 털 같은 재질로 차있기 때문에 끼고 벗기가 번거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끼고 벗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벗고 끼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만질 일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겨울에 스마트 터치라 해가지고 정전기 방식이 손끝으로 흐르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갑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편해요. 어찌저찌하도 불편합니다. 특히 문자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손가락이 이만해지니까 하나가 안 눌러져. 지금부터는 새 장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적으로 좀 많이 지저분하긴 하다 그렇죠? 두 번째로 내구성. 지저분한 장갑 한 번 더 소환.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늘러붙... 제가 이걸로 뜨거운 것도 많이 만지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뜨거운 걸 잡아서 늘러붙었으면 늘러붙었지 못 끼게 제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갑 한 개로 1년 동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질이 소가죽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조금 높은 소가죽을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매우 따뜻합니다. 겨울에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정말 따뜻함은 장땡이거든요. 그립감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뜻함을 바라야 되는 게 이 겨울용 장갑이기 때문에 와, 겨울용 장갑 진짜 뭘 껴도 손끝 시려운 거는 장갑 할아버지가 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핫팩을 양쪽 주머니에 넣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손이 시렸다? 치... 손끝만 핫팩이 되시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손바닥은 따뜻해. 근데 손끝이 시렸기 때문에 뭐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도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도 손끝이 시려우면 치... 이렇게 손끝만 대우기 때문에 장갑은 따뜻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품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외풍을 막아주면 물론이고 속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왜냐면 안쪽이 대놓고 털로 돼 있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많이 더러워진 거였구나. 난 처음에 아이보리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얀색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안감이 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는 순간 정말 폭딱해짐을 확인... 이거 폭딱이 사투리인가요? 폭딱폭딱해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촉감이 정말 매우 좋습니다. 혹한 장갑으로 써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칭찬할 점 보통 저렴한 제품군들은 손등이랑 손바닥만 털처리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저렴한 안쪽에 인조털 같은 거 돼 있는 잠바 같은 것도 8조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장갑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명분도 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에는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명분도 있긴 한데 그러면 장갑으로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잘 안 뒤집어지던데? 이게 가죽이라서 잘 뒤집어지지가 않거든요. 뒤집었다. 뒤집어라. 뒤집어보면 여기 안쪽까지 손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됐다. 뒤집었다. 뒤집었다. 이렇게 손가락 안쪽까지 털 처리가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굉장히 폭닥폭닥한 털이죠. 그렇죠. 진짜 따뜻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굉장히 따뜻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점 작업용으로도 제가 이거를 손을 활용해야 되는 작업이 아닌 무언가를 들고 옮길 때도 이 장갑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가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끄럼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미끄럼 방지라고 나온 장갑은 아니에요. 재질이 매끄러운 게 아닌 이렇게 조금 오돌토돌한 소가죽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무언가를 들 때 미끄럼 방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 이 제품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만 원 넘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5천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소가죽의 안쪽에 뭐 인조 털이긴 하지만 모든 부분을 모두 털 처리를 해놨죠. 그리고 내구성 좋죠. 근데 이게 5천 원대라는 거는 매우 저렴한 핸드맥스로 확실하게 장갑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5천 원대의 장갑 1년 동안 써보니까 매우 좋아서 봄, 가을, 겨울에는 오바를 좀 보태긴 했지만 진짜 편하게 잘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장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장갑을 꼈을 때 제가 이런 장갑류가 제가 손가락이 조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면 항상 이 부분이 남습니다. 남는다는 게 모자라요. 그래서 손가락을 다 덮어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X라인 사이즈를 꼈을 때 손가락 속판 사이에 끝이 닿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손이 조금 굵으셔서 저처럼 손가락이 좀 긴 편이셔서 불편하셨던 분들도 이 장갑은 괜찮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X라지 사이즈로 다양하게 나오니까 겨울용 장갑 따뜻한 장갑을 알아보셨던 분들은 이 장갑은 정말 한번 사용해보세요. 폭딱 두 글자로 정리하면 폭딱입니다. 정말 따뜻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미디움 하나 라지 하나 X라지 하나 총 3개를 나누미멘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요.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미멘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따뜻합니다. 5,000원 정도의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 장갑이 시중에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첨음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둔해진다는 것은 굳이 단점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겨울 장갑에 이런 조밀조밀한 걸 바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끼고 벗기는 진짜 편해요. 이 장갑이 그래서 막 쓰기가 정말 편리합니다.